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선교사님께서 오늘도 선교주에서 복음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선교사님을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을 이곳에 둔 채 홀로 먼 타지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은 곳에서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시원한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고 깊은 상실감이 밀려올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선교사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은 그 삶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난한 심령 위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잘해야 한다는 사역적인 그 압박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수한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울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통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눈물을 닦을 때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풍토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향수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암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시원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성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성교사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교사님께서 오늘도 성교지에서 복음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교사님을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을 이곳에 둔 채 홀로 먼 타지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은 곳에서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시원한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고 깊은 상실감이 밀려올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선교사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은 그 삶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난한 심령 위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잘해야 한다는 사역적인 그 압박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수한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울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땅 끝에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눈물을 닦을 때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풍토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향수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암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선교사님께서 오늘도 선교주에서 복음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선교사님을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을 이곳에 둔 채 홀로 먼 타지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은 곳에서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시원한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고 깊은 상실감이 밀려올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선교사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은 그 삶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난한 심령 위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잘해야 한다는 사역적인 그 압박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수한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에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눈물을 닦을 때마다 주님께서 성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풍토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향수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암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시원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성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성교사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교사님께서 오늘도 성교지에서 복음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교사님을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 하고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을 이곳에 둔 채 홀로 먼 타지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은 곳에서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시원한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고 깊은 상실감이 밀려올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성교사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성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 받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은 그 삶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난한 심령 위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잘해야 한다는 사역적인 그 압박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수한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핏밭 가운데 있는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울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땅 끝에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눈물을 닦을 때마다 주님께서 성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풍토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향수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천년 전 이 땅에 성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성교사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교사님께서 오늘도 성교주에서 복음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교사님을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 하고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을 이곳에 둔 채 홀로 먼 타지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은 곳에서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시원한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넣혀 찬양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고 깊은 상실감이 밀려올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성교사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성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 받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은 그 삶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난한 심령 위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잘해야 한다는 사역적인 그 압박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수한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핏박 가운데 있는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울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땅 끝에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눈물을 닦을 때마다 주님께서 성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풍토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향수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성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성교사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교사님께서 오늘도 성교지에서 복음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교사님을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 하고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을 이곳에 둔 채 홀로 먼 타지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은 곳에서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시원한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넣혀 찬양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고 깊은 상실감이 밀려올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성교사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성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은 그 삶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난한 심령 위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잘해야 한다는 사역적인 그 압박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수한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울 자들을 부쳐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땅 끝에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눈물을 닦을 때마다 주님께서 성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풍토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향수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성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성교사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교사님께서 오늘도 성교주에서 복음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교사님을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 하고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을 이곳에 둔 채 홀로 먼 타지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은 곳에서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시원한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고 깊은 상실감이 밀려올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사님들에게 은혜와 흥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성교사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성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불우심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은 그 삶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난한 심령 위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잘해야 한다는 사역적인 그 압박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수한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울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땅 끝에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눈물을 닦을 때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풍토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향수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천년 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선교사님께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선교사님을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 하고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을 이곳에 둔 채 홀로 먼 타지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은 곳에서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시원한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고 깊은 상실감이 밀려올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흥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선교사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은 그 삶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난한 심령 위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잘해야 한다는 사역적인 그 압박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수한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울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땅 끝에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눈물을 닦을 때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풍토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향수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천년 전 이 땅에 성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를 됩니다 정체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강тер가이지도 GPU 를 str sa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